볼게요 뭐 선생님마다 많이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차 2차 2차 선생님들은 2차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간단히 좀 설명하면 1차 과목의 부동산학개론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어제 배웠죠 민법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40점은 넘어야 돼요 40점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하나 더 틀리면 37.5점이에요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평균 불문하고 불합격이고 40점은 넘어야 되고 평균 60점이면 1차 합격이 되고 2차도 40점 넘어서 평균 60점이면 2차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까지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고 동차로 공부했는데 1차 합격했는데 2차가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한해서 2차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2차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데 공부하다가 1차가 안 되고 2차만 합격했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불합격이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한 거죠 1차를 일찍 안정권으로 공부해놔야 2차까지 1년 안에 공부하는데 수월하니까 초반에는 1차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따져볼 게 학교론과 민법이 있는데 두 과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민법과 학교론이 있는데 최소 점수를 하나가 맞았다 그럼 민법이 40점을 맞으면 최소 점수죠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그러면 평균 60점을 맞아야 합격이 되니까 학교론은 몇 점 맞으면 된다? 80점이죠 얘가 최소 점수니까 얘는 최고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의 둘 중에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건 85점이다 90점이다 95점이다 이렇게 높은 점수는 합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점수예요 합격에 도움되는 점수는 80점까지예요 80점이 최고 점수예요 1차 과목은 100점 만점 환산해서 40 문제가 출제되지만 80점 이상의 80점보다 높은 점수는 합격에 도움이 안 되는 점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 40점은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득점을 맞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합격 중에 고득점 맞았다 이런 거 표시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극상위권의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무조건 내 걸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라 40문제 중에 20점에 해당되는 문제가 8문제예요 그러면 제법 많은 거예요 40문제 중에 8문제는 버려도 최고 점수를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다 설명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려운 것도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때가 돼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고 다만 선생님이 모든 걸 그냥 넘기는 건 안 되고 이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그 순간에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 걸로 만들려고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11월 12월 달에는 버려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다 이해하셔야 돼요 버리면 안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거나 이해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1, 2월 달까지도 거의 다 알아야 돼요 다만 이제 3, 4월 달에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약간 좀 제가 이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들은 버려도 괜찮다는 거 문제 풀 때 모든 문제를 내가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면 패스 패스를 잘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도 역시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안 나와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시키려고 문제를 내요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내요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내요 중간중간에 함정도 파고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서 멘탈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 알고 있는 걸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패스해도 괜찮다는 거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이제 김포에서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수업마다 확인학습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시간이 정해졌을 때는 사실 모르면 패스해도 괜찮다라는 거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도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을 잘하고 학교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는 잘하고 민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특징을 잠깐 얘기하면 민법은 법이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법률 용어가 좀 생소해서 처음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누적이 돼요 이렇게 법조문이고 판례다 보니까 다른 법조문과 다른 판례가 나오지 않아요 판례를 응용해서 나오지 않아요 법조문을 다르게 낼 수 없어요 절대로 나오는 걸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공부양이 많지만 하면 할수록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학계로는 이해 못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1차 과목은 32회 동안 두 개 다 어렵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둘 다 중간 정도 난이도거나 하나가 많이 어려우면 하나는 좀 많이 쉽게 내요 올해는 민법이 어려웠고 학교는 쉬웠고 작년에는 민법이 쉬웠고 학교는 좀 어려웠어요 항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두 개 다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나만 하면 이건 나중에 위험할 수 있어요 예상은 내년에 올해 학교는 쉬웠으니까 내년에 학교는 좀 더 어려워지겠지 라고 예상은 하지만 예상이 꼭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1년 공부를 도박할 수는 없으니까 1차 공부할 때는 두 개 다 언제나 열심히 해야 돼요 초반에 공부하는 비율은 한 6대 4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얘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민법을 그렇다 학교는 무시하지 마시고 집에 하는데 얘보다는 조금 적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더 균등하게 공부하거나 성적도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어찌 되거나 1차 과목은 반대가 되더라도 최고 점수가 80점이니까 8문제는 버려도 괜찮아 많이 어려운 건 일단 패스해도 고득점 맞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점수를 본다라면 보통 이렇게 되죠 평균적으로 학교는 만약에 쉬었다 그러면 얘를 한 65점이나 70점을 맞을 거고 민법이 어려웠다 그러면 50점에서 55점 맞아서 이렇게 합격 점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더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얘가 만약에 37.5를 맞고 얘가 95점을 맞았다 평균 60점 넘어가요 그래도 얘는 불합격인 거죠 과락이 됐으니까 2차 공부를 잠깐 얘기하자면 공법이 가장 어려워요 언제나 해마다 과락에 의해서 무조건 불합격했다 그러면 공법이 당연히 1순위에요 내용도 가장 많고 어렵고 중개사법은 내용도 좀 적고 좀 쉬워요 여기 이제 윤영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텐데 잘하시는 선생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불친절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왔으니까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윤영기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합격했었어요 과거에 공부할 때 워낙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니까 수업만 들었어요 너는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했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대 갔겠죠 근데 수업만 들었어요 수업만 들어서 다른 문제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공부를 많이 길게 하지 않아가지고 수업만 들었는데 수험장에서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린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잠깐 그 순간에 실수해가지고 틀린 문제였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업에 다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고득점 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좋은 선생님이시니까 열심히 듣고 중개사법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얘를 고득점을 맞아서 일반적으로 얘를 80점 이상을 맞아요 공법은 어려우니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얘가 20점 30점 올라가면 얘는 5점 10점밖에 안 올라가요 워낙 공부가 어렵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 60점에서 50점 정도만 넘으면 합격하겠다 그럼 얘가 도와주니까 60점 넘기는데 어렵지 않아요 공시세법은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55점 이상 맞는데 어렵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건 뭐 크게 뭐 별반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세법 선생님이 야 세법은 무시해도 괜찮아 1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되거나 일반적으로 2차를 합격하려면 중개사법을 좀 잘해야 돼요 2차를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먼저 중개사법을 고득점을 맞으면 이것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 중개사법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95점을 맞았어요 그럼 얘 45점 맞고 50점 맞아도 합격해요 근데 모든 문제는 사실 항상 50점을 넘기는 수준의 기본 문제는 언제나 50점은 깔고 가요 그걸 넘기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분만 충실히 하게 하면 이 점수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득점이 필요한 건 중개사법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접근하시면 돼요 2차 과목은 2차 선생님이 잘 얘기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전국에서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 가장 유명한 교수님은 세법 선생님이세요 사실 이소원 교수님이신데 가장 연봉이 높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건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학원에서 강의하고 싶으셔서 원장님과 친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생님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공법 선생님은 또 행시 패스 선생님이세요 행정고시를 패스하셔서 고위공무원의 사무직을 하시다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강의를 하시게 된 분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몇 명 있다라고 한다면 공법 선생님과 앞에 있는 선생님이에요 어찌 됐거나 다 뛰어나신 분이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